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서 처리해라. 60년생, 윗사람 중에 한 분이 위독하니 서둘러라. 72년생,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라. 84년생, 좀 더 적극적인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낭비와 사치는 버리고 지나친 모험을 피해라. 61년생,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길하다. 73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85년생, 귀하의 그릇을 알고 그 외의 욕심은 부리지 마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음식물을 조심하고 꾸준하게 체력을 관리해라. 62년생, 능력 밖의 일로 인해 심신이 피곤하다. 74년생, 윗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도록 해라. 86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수가 있으나 너무 상심하지 마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으니 조심해라. 63년생, 경거망동은 근무리니 신중하게 행동해라. 75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다. 87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주의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64년생,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6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면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 88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협력이 부족하니 우선 화합하는 데 힘써야 한다. 65년생, 한 발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77년생, 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입니다. 89년생, 자신의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마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기라다. 66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78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90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좋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식이 질투하는 자가 있으나 대범하게 행동해라. 79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91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다. 68년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행동해라. 80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92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마라. 69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81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93년생, 금전 우는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항상 자신을 관리하며 보내야 한다. 70년생, 동료와 공동의 일로 시작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는다. 82년생, 힘에 부치나 기운을 내면 잘 풀릴 것이다. 94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71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하루가 순탄하다. 83년생, 아랫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에 신경 써라. 95년생,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이루는 것이 좋은 시기이다. 95년생, 출신ной의 도움을 받게 된다. 94년생, 당신이 많은 여행을 받게 된다. 95년생, 출신해서 나아가 계신다. 94년생, 생활과 학생들에게 패키지입니다. 95년생, 아 preview의 시기이다. 96년생, 수고하 Effects. 96년생, 수고하십시오. 96년생, 수고하십시오. 86년생, 수고하십시오. 96년생, 수고하십시오. 96년생, 수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